에이 찌끄레기들 거기 딱 써있어요. 내가 간다. 아, 뒤에 보고 있네. 구독 누르셨습니까? 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믿게 되면 자, 오늘 할 게임 무엇이냐? 오랜만에 돌아온 와르르르르트 오브 텍. 오늘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최근에 월탱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무슨 업데이트가 됐냐면 이게 장비 시스템이 개편됐다고 합니다 일단 낮은 티어 전차도 장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죠 방금 패치네요 보면요 그죠 그리고 전차별로 낮은 성능들을 장비로 보안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업데이트 핵심이라고 하네요 오늘 플레이는 경전차로 새로운 장비들 껴서 해볼 거고요 경전차 10티어 이미 찍었으니까 물론 내 힘으로 찍은 건 아니고 골드로 질렀는데 이것만 타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중형전차도 한번 뚫어봅시다 중형전차 이 친구부터 장비를 한번 껴봅시다 오늘 다뤄야 할 핵심 내용은 장비예요 장비를 한번 달아볼게요 첫 번째가 관측이잖아 관측을 갖다 다는 게 보너스를 받겠죠 채권의 코팅 장치를 받자고요 아니 근데 야 큰가? 아 그래 이건 채권해야 돼요? 아 오케오케 됐고요 꼈고요 이제 두 번째 거 봐봅시다 어 이거 환기장치로 질러올려면 왜요? 승무원 숙련도 올리는 게 그렇게 커? 이 게임에 와 진짜? 별 거 없어 보였는데 엄청 큰가 보네 좋았어 세 번째는 그냥 장전 가요? 장전 가요? 야 이대로가 좋아? 요게 약간 경전차 최고의 세팅이야? 어어 아 든든하다 일단 난 10티 타면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 아 나보다 높은 티어야 끌려갈 일이 없다는 거야 짠짠짠 개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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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삭 돌아주면은 삭 돌아주면 다 발견 싹 다 발견 오케 1인분 오 쉣 오 쉣 오 쉣 여기 뚫리겠다 여기 너무 너무 밀집이다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빼자 자 이제 자주풍 한번 찾아볼까? 흐흐흐 훈상 나 보고 있냐 지금? 나 보고 있지 훈상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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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나이스 과연 오오오 하이? 이었에 엇 저 제가! 제가 잡고 싶습니다! 어어어어 이X-년 죽어어! while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퀴 고장 나서 안 움직여 바퀴 고장 났어 바퀴 안쪽 바테링 한거봐 어 뭐야 아 아 썰앤 썰앤아니 기지기로 끝났네 아.. 재밌어 경전차 봐봐 봐봐 점수 높게 먹었어 점수도 높게 먹었어 님들 저 그래도 이거 50% 보다 잘했다는거 아니야 그지 어떤가요 조금 사람 같았나요? 고인물들한테 물어보자 어 잘했대 어우...모든... 하나 더 발견 저 시가전이 진짜 비 튀기는 것 같다 저기 좀 시야 좀 따달라 이거야? 아씨 위험한 일은 다 나시켜 여기 있다 얘들아 이 근처에 구축 하나 숨어있는데 아 일단 정찰은 잘한 것 같거든 1,700딜 만큼 정찰했어요 정찰은 잘한 것 같은데 자주포 잡으러 가 자주포 자주포 한 번에... 자주포트 붙어있음 자기들끼리 맞췄단 말이야 이걸? 저 막타드실 분과합니다 저 무서워서 막타 못먹겠네요 막타드실 분 자 위쪽으로 오른척하다가 내려가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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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후! TTTTT 빠르게 TTTTT TTTTTTT 좋았어 달려, 열러 달려 SOS? 갑니다 야 이거 좀 큰데! 오! 으아! 아! 아, 숨 멈췄네 아, 감지했다 아니 그게 딱, 딱 눈 마주치고 있네 하필 거기서 어, 아차 씹더라고 아, 조졌구나 하하하하하핳 오, 씨XXXXXXXXXXXXXXXXD 한번 뚫어 볼까? 이제? 중앙대로로 뚫고 미친 뒤 달리면 될 것 같은데? 간다 간다 다 따버려!!!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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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회피해 튀어 회피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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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으아아아 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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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밟아줄 시간이야 야 너가 아까 나 때렸지 인마 일로와봐 어이 구축전차 어이 구축전차 어이 구축전차 어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완벽한 기회를 으이 찌그레기들 거기 딱 써있어요 내가 간다 아 아 뒤에 보고 있네 뒤에 보고 있네 왜 뒤에 보고 계시지 에헤 보여줘 코 valuation 하이 그라 테이 그iają 겨누고 있을 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네 네 눈을 마주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흐흑 어흐 와 그래 스파티 3000 넣고 딜로 798 넣고 두 대 잡았어 네 돈 손실이 너무 심해서 이것도 타봐야겠어 이 친구 이 친구 한번 해봅시다 이런거 중전차는 어떻게 타야되요? 나 중전차 탈줄을 모르는데 앞에 이사람 따라가면 되겠지? 턴이 안되서 다 부수면서 가네 우리 친구를 기다리자 잘 모르니까 친구 기다려서 같이 가자 어 아아 너 어떤 새끼야 와 든든해 아빠같아 아빠 가자 파이팅 아 신나네 이거 제대로 뚫었습니다 어 제대로 뚫었어요 좋아요 어 나이스 좋아 좋아 어 앞에서 아예 밀어붙여버리시네 와 뭐야 저 탱크 왜 한 번에 죽었어 뭐 맞은거야? 아 얘는 그냥 정면으로 믿는게 나요? 아 그래? 정면이 아닌 측면이면 어떡하죠? 생각해보니까 소고품을 안사온거 같은데 어떡하죠? 어 멋있어 어 지나만 가자 지나만 가자 살려줘 아 닫았다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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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니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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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친구야 그렇지 구축전차는 빵둥이 가야타죠 당신의 빵둥이 제가 겟하겠습니다 겟또 야 호신으로 막았어 겟또 야 너 일로와봐 너 개 일로와봐 개 일로와봐 지렸다 4킬했다 아 경전차 왜타냐 아 경전차 왜타냐 어 탱크는 단단해야지 어허 너무 좋아 어허 그렇지 탱크는 단단해야지 사신사신 어 전체에서 적천차를 세대 연속으로 갓게 요파 아... 어... 허허허허허허헣 아 여맛이지? 아 재밌네 이 게임 어허허헣